испытания на миллион тысяч 영어로는 판테스트 4밀리언즈 오브 사우즌즈는 잭 메인이 제작한 오브젝트 휴로 2018년 12월 14일 일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몇 안되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작한 오브젝트 휴로 아까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7화 플러스 리메이크 일화가 나왔으며 2화 리메이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징이라면 부디 스프라이트에서 벗어난 개성 넘치는 그림체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이는 오브젝트 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투표 방식으로 에피소드와 게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탈락자 투표, 신규 참가자 투표가 따로 존재하고 투표에서 생존한 참가자들에게 시청자들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도 참가자 간의 대립과 연어 떡밥이라는 무거운 부분과 밈같은 가벼운 부분이 균형잡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고퀄리티 오브젝트 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러시아산 고퀄리티 오브젝트 trusts Россию